안녕하세요. 제철건강입니다. 오늘은 완전 영양간식, 밤의 효능과 부작용, 똑똑한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을이 제철인 밤은 기력을 보충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인데요. 예로부터 밤새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요. 현대 영양학적으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5대 영양소를 갖춘 완전식품으로 이유식부터 성장기 아이들, 노년층, 환자회복식으로도 추천됩니다. 이외에도 밤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엽산,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밤의 특별한 효능 9가지를 알아볼게요. 항산화 효능이 탁월합니다. 밤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속껍질이 있는 밤의 항산화 성분 수치는 4670으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생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수치 4,66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천연지사제 역할을 하여 배탈과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속껍질로 만든 율피차를 마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보호합니다. 밤은 한방에서는 신장의 과일이라 불리며 신장을 보호하고 인유작용이 있어 몸의 붓기를 줄여줍니다.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뼈와 근육 생성을 도와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밤의 노란 속살에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기침, 가래 증상을 완화합니다.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항사나 항균작용이 있어 피부 트러블을 없애고 피부 탄력을 높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밤에 속껍질을 말린 율피가루와 꿀을 섞어 팩을 하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고운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B1, 엽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인지능력을 높이고 기억력 향상 등 뇌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밤은 사과보다 비타민C가 풍부해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고 음주, 알코올을 분해해 숙취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밤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발진, 가려움증 등 견과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하세요. 100g당 162kcal로 과다 섭취 시 살이 찔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장이 안 좋은 경우 생밤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칼륨이 풍부해 신장 질환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세척 및 보관법 밤을 구입한 뒤 상온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온에서는 쉽게 상어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달달한 밤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밤을 소금물에 담근 뒤 썩거나 벌레 먹은 밤이 물 위로 떠오르면 골라내고 흐르는 물에 비벼가며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월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영도 김치냉장고나 냉장 보관하면 3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해요. 지퍼백에 귀퉁이를 잘라 숨구멍을 만들어주면 통풍이 되어 더 오래 신선해요. 지금까지 완전영양간식 밤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법 보관법을 알아보았어요. 자연에서 온 것이 내 몸에 가장 귀하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 제철건강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세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빛 잃